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지금 타이틀과 같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의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의 어떤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원을, 임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지만 국내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면 외국인도 금액적인 상황이, 자산적인 상황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조세에 대해서 열외는 아닙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취득세, 보유세, 나중에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세도 내야 됩니다. 피 거주저라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로 지내도 되지만 아마도 장례성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취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증가를 한다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이런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국내의 장례성도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한 두 페이지가량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별, 연도별에 대해서 국내 아파트 취득 현황입니다. 연도별, 연도별인데요. 그렇다면 연도별로 본다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볼까요 한번. 2017년부터의 지금 자료를 취합한 건데요. 그래서 2020년 한 5월경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5월 정도까지의 전체 건수만 본다면 약 2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아파트만이에요, 이거는. 아파트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하게 된다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아파트만 본다면 2만 3천 건이 넘고요. 그 금액으로만 해도 전체가 약 7조 한 6천억이 넘습니다. 일단 2017년 기준으로는 한 5천 3백 건 정도 아파트,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매 건수가 있어요. 근데 금액으로 본다면 한 1조 7천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2020년 한 5월 정도 기준으로 하면 대략 2조 8천억 정도로 아파트만 외국인이 매입을 했다. 아파트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아마도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도 당연히 증가를 계속해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거래 건수에 대해서 본다면 약 한 8천 100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이 두 자료는 당연히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 정확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래프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은 가운데로 나눠서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국내 아파트, 즉 그 분이 여권이 중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이렇게 그거를 국가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국세청 자료입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전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약 7조 6천억 정도가 되었는데 중국이 제일 탑입니다. 중국인 분들이 제일 탑이고요. 중국이 1번이고 미국이 두 번째입니다. 캐나다가 3번째, 대만이 4번째. 이런 식으로 호주, 일본 식으로 쭉 갑니다. 지금 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금액이 국내 매입한 금액이 3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즉 7조 6천억 정도에서 3조 1천억 정도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조 1천억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2020년 5월까지의 아파트만의 매입 금액입니다. 그 건수도 1순위가 중국입니다. 2순위가 미국이고요. 캐나다가 이제 3순위입니다. 거의 금액별로 거래 건수 또한 거의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많이 매입했냐입니다. 우리도 입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외국인분들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자료를 한번 본다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조 2천억 정도를, 대략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대략적으로 한 7조 6천억 정도 됐나요? 그런데 한 3조 2천억 정도를 1순위, 1순위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본다면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이 강남 3구가 각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 건수나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강남구, 이 서울 중에 3조 2천억 중에서 강남구에서 약 6천6백억,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4천3백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서울이 1순위는 알겠는데 그럼 2순위는 어디냐? 매입한 지역, 2순위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약 2조 7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천, 충청으로 쭉 갑니다. 가는데 거래 건수 한번 보세요. 서울이 제일 많이 외국인분들이 국내 아파트 매입한 서울이 3조 2천억인데 거래 건수는 4천4백 건 정도 되는데 경기가 오히려 만 건이 넘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거래 건수가 많다면 당연히 비례적으로 금액도 많아야 되는데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서는 거래 건수가 낮은 대신에 금액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파트 가격이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낮아도 금액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본다면 계속해서 지금 연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거래 건수도 계속 외국인의 아파트, 국내 아파트 거래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구입 금액도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만 말씀드린다면 서울이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매입하는 그러한 지역이고 2순위가 경기, 3순위가 인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또 발표를 했죠.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추가 물량에 대해서 이제 광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부산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에는 거의 국가에서 공급하는 게 신축으로 공급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뉴스 보셨다 아시다시피 기존 주택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축이라 신축으로 공급한다는 방법은 거의 이제 수용이나 황지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서울에서 적용이 안 되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외국인도 아파트, 국내 아파트 매입하는 비중이 서울에 집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중하고 싶지만 수도권으로밖에 공급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투자를 하실 여력이 있다, 실거주를 하실 여력이 있다, 상황이 되신다 한다면 더욱더 서울 위주로 하시고요. 특히 외국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의 당연히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국내에서의 어떤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외국인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부분을 취득하실 장점에 대해서 개발 호재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더 빨리 취득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개발 호재에 있는 부분을 만약에 취득하신다면 당연히 외국인들보다 더 빨리 앞서가는 그러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